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윤석열과 공직선거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지하의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하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이 지금 이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4년 또 4월 10일 날 총선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에 같은 문제가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뭡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깔아뭉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선거에는 이겨놓겠다고 그냥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한테 뭡니까 좀 많이 의석을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고대인이지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현대인입니까 교육들을 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는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에서도 다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왜 또 사전투표 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전투표에 대한 그렇게 뭡니까 의혹이 많고 의심이 많으면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해 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보궐선거는 그냥 사전투표 없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의심이나 의욕이 없어지는데 그 정도의 결기나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사전투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도 이게 사전투표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가 있는데 벌써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블당의 진교훈이 44.6%를 앞선다. 김태우가 37%를 떨어졌다. 이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름으로 다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고 현대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 정도의 공직선거가 남아있습니다. 보궐선거 총선 대선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이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는 뭐 과장도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조작값 일명 보정값 표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일곱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린 겁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좀 일신해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 발간됐던 이 책들 가운데서도 이 책들 이제 다섯 권을 발간했는데 그 가운데 이 소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단히 시사적인 과학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5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 치러진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일어날 것이다는 것은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그냥 앞으로 윤정부 하에서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고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인은 추론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5건의 서문을 보면 이 서문이 여러분들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서문이지 않습니까 정권교체 선거 조작범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홍 씨가 되든 대통령이 윤 씨가 되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게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치아에서 치러진 공직선거가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사용되었던 조작방법을 그대로 활용한 선거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선거 사기범들도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많이 봤을 뿐이다. 그러니까 화끈한 조작 대신에 미지근한 조작을 선택했다. 대놓고 밀어붙인 조작보다도 눈치를 좀 보면서 적당히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은 전산조작을 활용해서 또 선거 사기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아무도 반론을 제기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숫자 조작을 그냥 밝혀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많은 노력들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다 일괄해서 뭡니까? 조작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조재현이한테 이런 데 훈장을 줄 게 아니고 제야 전문가와 함께 훈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짓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신임 대통령과 그 정부가 절대로 선거 사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없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선거 조작범 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역시 수사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문제로 간주하는 모양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는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엄청난 범죄형이 연루되더라도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단심으로 선거 사범을 재판한 대법관들은 마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과 일심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는 실장이다. 공적인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기는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장들이 고위 법관대로 채워져 있다. 그러다 그러니 선거 사무의 문제쯤에 관리된 자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꼴이 지금 이 나라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 쪽에 서서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고 본다. 이게 벌써 한 4개월 전에 쓴 글인데 전혀 틀린 게 없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썼던 도덕놈들 5건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직선거의 실태가 어떤가 이걸 다룬 것을 그냥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쿨하게.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선거 사기는 여타 공직선거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선거 사기범들과 조작범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행해졌던 선거 사기질이 계속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명료한 메시지를 던진다. 부정선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선거 부정 네트워크는 뿌리가 깊고 광대하기 때문에 건절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다 깨놓으면 이제 부정선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후조선공화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대한조작국으로 바꾸는지 저는 그게 더 적합할까요. 솔직히 이런 북한은 기본적으로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공개선거를 하니까 국민들을 뭐죠 선거일날 덜러리를 세우고 밀실에서 뭐죠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면 너무나 그 위선적이고 너무나 이런 불법적이지 않습니까. 아예 조작을 하면 수만 여러분들 수천억 예산 쓰고 선거관리위원회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하는 겁니다. 조작을 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싯벨트에 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그냥 선거 부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은 민주화도 성공하고 산업화도 성공했지만 그 선거 부정을 가지고 한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그냥 골로 가는지도 보여줄 아주 좋은 대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선거가 부정이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장기 집권 구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수사기관이나 이런 법관들이나 국민들이 다 거기에 줄을 설 거라고요. 그 그룹의 어떻든 끈을 대기 위해 가지고 그럼 뭐 그냥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없어질 거고 이 방송은 그런 절대 이제 앞으로 그런 방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애절하게 애통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쇼 내 말 좀 들어보소 다들 정신 체리시오 자식들하고 노예로 어떻게 살 거요 자유를 맛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뭐 답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 이 이름 여기에서 조작범들의 작업 내역 쌍봉구조 확인 이게 무언가 하니까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켜 가지고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종모양에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종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1봉구조 남봉구조 봉오리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런데 4.15 총선이나 모든 선거는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미래통합당 경우는 마이너스 12.5%를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를 이동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봉오리가 두 개인 종모양의 여러분들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걸 쌍봉구조가 확인된 거고 쌍봉구조가 확인됐다는 이야기는 득표소 조작을 확인했다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 조작의 1등 지역이 서울 2등 지역이 세종. 서울시장선거 오세훈 씨하고 여러분 송영길 씨는 이미 투표하기 전에 이미 선부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을 한 거죠. 100% 조작. 서울 사전투표 28만 4천 표 조작. 오세훈 116만 5천 표 차이로 압성. 25개 선거구 모두 압성. 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된 숫자를 찾아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박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사전투표에서 2020년도 6월 1일 서울시장선거에서 28만 4천 표 정도를 조작했다는 것이 계산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28만 4천 표를 조작했으면 구별로 25개 구니까 선거구별로 얼마를 조작했는지 다 이름들 계산이 돼 가지고 엑셀 파일로 탁 이름들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놈들의 이야기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덕질을 했습니까. 도덕질을 안 했으면 도덕질 안 했다고 막 그냥 대들고 뭡니까. 그냥 법은 가자 이렇게 하겠지만 도덕질 해놓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언론인 출신들은 뭐 뻥을 치지 않습니까. 건사한 말로. 그러나 젊은 날 이렇게 숫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젊은 날 어떤 지적 훈련을 받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25개 선거구 선거결과 25개 선거구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덕표수를 선관위가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대략 30% 내외의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값이. 그렇지만 관악구하고 이런 마포르의 정창래 후보가 출마했던 데는 2020년 4.15 총선에 조작값 1등 지역입니다. 50%.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정창래 후보와 맞섰던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100장당 50장 두 장당 한 장을 훔쳐가지고 전창래한테 이런 더해 준 겁니다. 2등 지역이 바로 종로구입니다. 황교안 후보한테 적용한 것이 조작값 45%입니다. 100장당 45장을 훔쳐가지고 이낙연 후보한테 옮겨준 겁니다. 그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1개월 못 돼가 여러분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료졌기 때문에 조작값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표가 많이 낮지 않게. 서울시장선거에는 대체적으로 15% 조작값 적용했습니다. 부산시장선거에는 더 낮습니다. 5% 정도 적용했습니다. 5%라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쳤다는 이야기죠. 부산시장선거 사전투표 조작 100% 당선될 수 없어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부산시장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그런 당선의 그런 여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런 상태인데 불구하니까 부산시장에 당선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블당 후보가. 그런데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조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다 세팅이 돼 있고 돈이 안 됩니다. 조작하는데. 비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쳤습니다. 7번 정도 조작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7번 정도 이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전문가들이 했는데 2020년 3구 대통령선거는 왜 여러분들 윤석열이 당선됐습니까 실수를 안 거죠. 방심을 했고. 사전투표 여러분들 투표 참가율이 너무나 높아 놓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기도록 그렇게 선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전국의 전반적으로 조작값 상태가 낮았고 경상북도 같은 건 관내 사전투표가 전혀 조작이 될 수가 없었고 대구 광역시도 낮았고 그래서 뭐죠. 어부지리로 참 운 좋게 운 좋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부산시장 선거 사전투표 조작 100% 부산에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가 51만 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48만 표 차이로 축소했으니까 상당히 눈치를 본 아주 여러분들 낮은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득표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부산 16개 선거구 선거 결과 5% 조작을 했네. 경기도 지사선거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경기 서른 42개 선거구 선거 결과 42개 선거구에서 조작을 얼마인데 다 찾아낸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대당 5%입니다. 정의당 후보가 40% 강용석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빼앗겠죠. 강용석 후보가 기대만큼 선전을 못했기 때문에 표는 적게 이름을 땄는데 그 적은 표의 50% 정도 훔친 겁니다. 강용석 무려 50% 빼앗겨 조작값 50%를 적용했던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이름 대들면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마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세는 자들에게 찍히면 끝이다.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강용석 후보가 좀 이렇게 불협함도 있고 나중에 잡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무효소송 바람을 일으킨 데는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선관의 한 끼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불쾌했던 거죠. 김은혜한테 5%를 적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표가 안 나게 하고 그다음에 강용석이나 정의당 후보한테 왕창 훔쳐 가지고 그렇게 표가 많이 안 나게 한 거죠. 경기도지사 선거를 분석해보게 되면 김은혜가 12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게 딱 나오죠. 조작을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 경상북도는 분위기가 그런 모양입니다. 경상북도의 우편 투표는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개표 현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조작이 거의 안 됐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시장 선거 전국 유일 선거고 거의 여러분들 조작을 못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화끈하게 조작해 가지고 전국 평균을 다 만들어놨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현장에 협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이러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경상북도는 그래서 아마 이런 방송을 들으면 경상북도에 있는 선관위 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불쾌할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구시장 선거는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지 않습니까 아니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는데 대구시장 선거도 조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구시장까지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구시장 선거는 조작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국민의 힘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여름 대구시장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손을 댄 겁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워낙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선거가 선거가 아닙니다. 이제 뭐 다 도가저도 통해 가지고 웃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물꼬라는 것은 국운이 다 하게 되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청들이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부패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선거의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거 부정을 여러분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그냥 여러분 한자리 숫자까지 득표수를 얼마나 여러분 조작했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대구시장 선거의 수성구의 뭐죠 무슨 수성동에서 몇 표를 뭡니까 몇 표를 뭐죠 도덕질했는지까지 다 여러분들 알려졌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참 요즘에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대통령은 서울의 중산점 그 당시 교수 생활이면 굉장히 괜찮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교수 이제 처우가 많이 나빠졌지만 저는 시골수 나서 이제 그렇게 하숙도 하고 뭐 그렇게 자취까지 안 해봤습니다마는 7구 학분이나 같은 학년의 이름 대학을 들어간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그거는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거 부정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은폐하거나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언젠가 여러분들 저는 죄값을 치룰 거로 봅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밝혀진 겁니다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할 때 그 조작을 대한민국의 어느 놈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숫자 조작이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제가 나오면 그거는 화성에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법관들은 나도 화성에서 봤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득표수 조작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7번 여러분들 도독질을 하고 앞으로 남은 3번 선거도 7번을 했는데 3번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데도 나라의 식자층이나 이런 지도층들이 자식들이 다 이런 노예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 중대한 여러분들 선거라는 것이 한 그 사회의 근간에 대들보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입 다무는 겁니다 건배자 한 번 더 달고 그럼 땡이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대법대를 나오고 그랬냐 이완용이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어차피 뭐 조선 망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무슨 표가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경북지사가 미래 국민의힘의 이철우 지사입니다 재선에 성공했을 겁니다 경상북도의 지역선관위는 협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가 3구 대통령 승계도 조작이 안 됐고 유릴 지방 승계도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은 뭐냐 다른 데는 조작을 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는 현장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협조를 우편투표가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조작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경상북도에서 3구 대통령 선거하고 경상북도 지사선거에서 조작을 못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경상북도 여러분들 3구 대선에서 우편투표하고 유릴 지방선거 우편투표에서는 전국 평균에 글맞을 정도로 야무지게 경상북도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정진석 후보의 부여 청량에서 개표소에서 난리가 났던 것처럼 결국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의 문제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협조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그 협조를 어떤 협조를 해 줘야 되냐 개표가 시작되는 단계에 뭔가 여러분들께 입력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개표가 시작될 때 us 코드 같은 거 가지고 입력을 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그것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안 해 줬던 것 같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가 여러분들 3구 대통령성을 살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나 이런 경상북도 가서 고마움을 계속 표현해야 됩니다 왜 경상북도에 조작을 안 해 가지고 큰 차질이 발생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편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왜냐 경상북도에서 3구 대통령 선거와 경상북도 지사 선거에서 우편 투표는 전국만큼 화끈하게 조작했는데 관내 사전 투표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선관위에 사람들이 협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 선관위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충청도 사람들이 맨날 심하게 표를 도덕질 당합니다 대전시장 선거 유독 조작이 심한 지역 충남지사 선거 무진장 만졌다 그렇게 나온 거죠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 다루다 보면 충청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그냥 아예 그냥 뭐라고 한가 그냥 뭐 먹이터처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도덕놈들 cd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오래간만에 책을 쓴 지 한 3, 4개월이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부를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선거를 뭐죠 김은혜 이긴 선거를 다 패배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김은혜 이긴 선거 끝나자마자 김은혜가 아이고 여러분들 다 승복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관위한테 되들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라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뭐 손 댈 필요가 없는데 전남지사 선거도 손을 댔네요 전북지사 선거도 손을 대고 광주시장 선거도 손을 대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나란 겁니다 덕표소 조작은 아주 쉽습니다 비용이 안 듭니다 여섯 번의 이름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한 겁니다 여덟 번째 안 하겠습니까 아홉 번째 안 하겠습니까 열 번째 안 하겠습니까 열 번째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있죠 이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2021년도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두 개 있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그돈 부산시장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문사건으로 여러분들 물러났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들 해볼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도 조작을 합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또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38만 표 조작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양후보사의 격차 26% 오세훈과 박영선 뭐 누구죠 mbc의 기자였던 양 박영선 26% 차이를 18%로 축소시킨 겁니다 오세훈이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는 19만 표입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9.90%를 조작한 겁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양후보의 득표율 객차를 8%로 줄인 겁니다 사전투표에 49만 표 차이가 났는데 11만 표로 그냥 줄여놓은 겁니다 부산시장선거 100% 보궐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당의 여러분들 후보에 표격차가 실제로 50만 표 났는데 43만 표로 여러분들 축소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득표수를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문제를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로 딱 단정한 겁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입니다 이게 세금 먹고 여러분들 3천 명을 갖고 있는 조직이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가 100일 하에 다 드러나는데 대한민국 지도청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까라 뭉개 뭉개 뭉개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이런 까라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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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없어 뭉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못 보도록 해 뭐 이런 거죠 방송 손줄로 뭐 제안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다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조재현이 나갈 때 훈장 들어주고 수고했습니다 뭘 수고했냐 이게 여러분들 나라인데 여러분 이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제 뭉개고 가면은 체제가 바뀔 거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끼리끼리 해먹을 거고 모든 이런 분야에 젊은이들의 채용문제 무슨 뭐 의학전문대학원 이런데도 다 연고주의가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여러분들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업보를 이 어마어마한 업보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선거가 개판이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죠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들 사람은 참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바뀌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나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짓말을 여러분들 과장해가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할 연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애통해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구렁텅에 빠질 것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애통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부정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국민들은 제왕을 안 할 것이고 지도청들은 그냥 덮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에 달인들인 정치 세력들이 결국 선관위와 연합전선을 행성해 가지고 결국 국가를 장악하는 꼴이 되겠죠 이번에 이재명 씨에 대한 여러분들 구속영장 발급을 거부하는 이런 판사를 보면서 그 양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누가 여러분 권력을 잡을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